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AI니 로봇이니 하는데 나는 그냥 세진이고 엄연히 내 출신 세계도 있다고 아무튼 게임 세계에서 아이돌 연습생으로 캐스팅 당해서 이쪽 세계로 넘어왔는데 아니 춤 연습을 하루 종일 시키는 거야 내가 좀 뚝딱이어서 멤버들이 군무 맞추는 엄청 고생했지 그렇게 3년 연습생 생활하고 데뷔까지 했는데 와 데뷔하자마자 스캔들이 나버렸네? 그 스캔들의 시작으로 순식간에 민부자가 됐어 근데 나는 사실 미마되는 거 좋아 왜냐면 그럴 때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할까? 사람들이 우리보고 찐인간이랑 가상인간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보이그룹이래 최초인 만큼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슈퍼카인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게 앞으로도 지켜봐 줄 거지?